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올해 저희가 수확한 조선호박씨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호박 영상을 올리면서 약속했던 대로 호박씨를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호박씨는 제가 어렵게 찾은 조선호박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해 제 채널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덕분에 제 채널이 많이 성장하고 복을 많이 받은 해였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이에 대한 작은 보온 행사입니다 저는 매년 밭 가장자리에 호박을 심어 왔습니다 제 아내가 호박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요즘 먹는 호박은 어릴 때 고향에서 먹던 그 호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먹던 호박을 조선호박이라고 불렀는데 크고 둥근 호박이 향도 진하고 호박을 가르면 진액이 많이 나오면서 무엇보다 호박의 살갗도 두껍고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호박은 그런 호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모종을 살아가면 살아가서 조선호박이라고 해서 사다 심으면 조선호박이 아니고 이상한 변종호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골에 사는 친척 분이 조선호박을 가꾼다고 해서 호박씨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봄에 보내온 호박씨를 집에서 정성껏 모종을 가꾸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박 역시 우리가 찾던 완전한 조선호박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호박 하나가 크고 잘생긴 호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익혔더니 우리가 찾던 그 조선호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호박은 살갗이 다른 호박에 비해서 두껍고 진액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호박죽을 쑤었는데 설탕을 넣지 않았는데도 달고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이것이 내가 찾던 조선호박이라고 했습니다 그 호박씨를 받아서 올해 집에서 모종을 키워서 몇몇 지인들에게 모종을 나눠주고 또 우리도 이 호박을 심었습니다 그 호박은 달랐습니다 가꾸는데도 물론 정성을 들였지만 튼튼하고 호박도 아주 좋은 호박이 맺혔습니다 이 호박으로 올해 세 차례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이 호박을 여러 군데 심어서 푸도백도 많이 따먹고 또 익은 호박도 많이 따서 이렇게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저희도 먹었습니다 그 중에 씨를 받기 위해서 가장 튼튼한 호박 줄기 중에 호박 하나씩만 맺게 해서 걸음을 많이 주고 집중적으로 잘 가꿨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호박에 비해서 크게 잘 자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호박 쇠덩어리가 바로 그 호박입니다 이제 이 호박을 모두 쪼개서 호박살은 우리도 먹고 또 지인들에게도 나눠주고 호박씨는 여러분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큰 호박은 씨도 많이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호박 하나에 최소한 500개 이상 나오리라고 예상합니다 이것을 잘 건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호박이 워낙 커가지고 잘 잘라지질 않았네 호박살같이 두껍다 호박이 아주 살같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호박살같이 두꺼운 호박이 요즘 변종호박은 이렇게 살같이 두꺼운 호박이 없거든요 이제 씨를 한번 발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얼마나 들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씨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분들한테 씨를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박씨가 과연 몇개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이렇게 이렇게 뺀 호박씨를 이렇게 10개씩 분류를 해 봤습니다 약 50, 지금 이 한 무더기가 10개씩입니다 근데 지금 한 51개 정도 되니까 약 한 호박 하나에 500개 정도의 씨가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호박이 워낙 단단하게 잘 익어서 그런지 익은 호박 보면은 그 씨를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은 씨가 이렇게 꽉 차지 않은 그런 호박학씨가 많은데 지금 이 호박씨는 거의 대부분 다 호박씨가 아주 잘 연거라서 아주 땡글땡글한 그런 호박씨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은 신청하는 분 중에서 선착순으로 300명에게 호박씨 5개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일단 댓글로 신청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는 제 메일이나 문자 그리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꾸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호박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호박은 발화가 잘 되는 작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봄에 심으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봄에 호박 가꿀 자리에 바로 심어도 되고 또 집에서 모종을 키워서 옮겨 심기를 해도 됩니다 모종을 키우려면은 햇볕이 최소한 한나절 정도는 드는 곳이면은 적당합니다 그리고 페트병 같은 것을 반으로 잘라서 구멍을 뚫고 흙이나 상토를 담고 난 다음 씨앗을 한 알이나 두 알씩 심고 난 다음에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면은 싹이 나고 잘 자라게 됩니다 봇잎이 4장 정도 나왔을 때 옮겨 심기를 합니다 심고 난 다음에는 비닐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봄에는 기온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얼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것은 조금 늦더라도 호박 구둥이에 바로 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내년에는 맛있는 호박 많이 심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